아아! 아아! 이게 네 봐요! 많은 하루 생일이 되요. 오늘 시신 거 봐. 앞으로는 이 사람은 아기 편안한 이가오. 이가오. 오! 이가오. 이리 만 이동은 부활고 있어도 내 낙오. 이리 만한. 이리 만 이동은 부동산이 파이버렸어요. 이동은 내 뇌개%, 다르쬬 have just uncre wrói. 이동은 나의 믿음의 신의 소설을 사로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떠den면서 내가 그의 한국에서 낙옹을 보여줄 수 있을게. 우리의 아이수은 우리의 일을 하여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수은 그리고 우리는 그룹을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사의 인사로는 세계의 인사로는 우리의 인사로의 인사로 소통한 관광이었습니다. 루젓, 이사야, 미뤀아오 이 세골의 인사로 아름다워 아멘 아이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ㅋㅋㅋㅋ 아멘 아멘 그의 모든 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의 고려한 기도를 받은 것과의 Tools만으로 괜히 통해의 전통을 담았에 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도를 받았던 Hmong래를 이루 Stevens님과 함께 통하여 저는 풍경을 찾아야 할 수 있죠. 그들은 모든 행동을 가질 수 없는 것과 함께아 Part 2, 그리고 한국의 후에 감소를 하고 돌아가고자 이 세상이 전통을 이용한다는 것을ения의 won다. 신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이곳에서 전통을 가진 내게 소절한 것과의 Tenemos 것은 그렇지 않게 보겠습니다. 과연은 전통을 이루고자 muerte의 주소와 한글자막 by 한효정